오늘 은혜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을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에니오 수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다같이 신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있는 목회자 엘테이스 및 5만명 전도집회 인도차 어젯밤에 출국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놓고 특별히 5만명이 모이게 될 전도집회 현장 가운데 불같은 스터너의 역사가 임하셔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다함께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망대를 넓힙시다. 영적 망대를 넓힙시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못말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저는 파키스탄으로 그렇게 이동 중에 있을 것입니다. 담당 장노님들하고 장노님하고 또 우리 성교위원장님 또 산하수교위원장님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두바이를 거쳐서 파키스탄 카라치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500명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LTS를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 날에는 5만 명 성도가를 이렇게 모여서 대형 전도집회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지요. 국민의 97%가 다 그렇게 무슬림인데 2억 명이 넘습니다. 파키스탄만 해도 인도네시아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그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지요. 혹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명칭이죠. 이슬람 종교. 그리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슬람 종교의 무슬림 교인 이렇게 말을 하죠. 주목에 대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파키스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5000종족 중에서 500종족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 지금 영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캠프팀이 정성민 목사가 인도해서 지금 캠프팀이 한 50명이 가서 지금 먼저 그렇게 캠프를 하고 있고 현지 구질란 왈라에서 이제 예원지 교회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간판을 붙이고 설립 예배를 이미 들었습니다. 전 세계 21번째 망대를 세웠는데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전 파키스탄의 성령의 불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카라치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5만 명이 모여 옵니다. 5만 명이 그렇게 모여 오기 때문에 저는 5만 명이 모인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5만 명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초대교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자.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창립된 교회입니다.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며 주님의 지상명이 뭐냐 우리의 자격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종교인들처럼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맨날 자동의심 치고 싸움이나 하다가 세월을 허송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함께 성교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교적 기도.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인도 무슬림이 1억 8,900만입니다. 세계 세 번째 규모 지역 파키스탄이 5,000 종족 중에서 500종족인데 인도는 다섯 배가 되는 미전도 종족이 2,500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지역이 5,000종족 복음화의 핵심이 실제적으로 여기 다 있습니다. 원래 인도는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펭갈로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지교를 세우면서 응답받은 게 강서로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응답받은 거예요. 거기서 영감으로 받고 아,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지? 강서로는 그때는 강서로였기 때문에 목동에 그대로였는데 이거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렇게 이름을 할 수 없어서 고민 중에 벵갈로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예원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하자. 그 응답을 받았는데 왜 벵갈로지 교회가 없었냐. 확실한 사명자. 그 사명자가 사육자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적 완벽한 복음이 5천 종족 중에서 2,500 종족이 있는 인도 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문식 성교사님과 소통해 보니까 지금 거기서 집회해 와달라고 5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성교사님 집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라. 가서 인도도 문 열어라. 우리 손혜 성교사님니까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파송했지만 전쟁 때문에 사육을 제대로 못하니까 손혜 성교사로 하나님이 문을 쫙 열고 계시잖아요. 인도도 그렇게 문이 열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지교에도 이제는 교회적으로 새로운 성전도 그렇게 구비되었고 또 알루티시 세워됐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인도네시아 본토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세계 1위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수도 자카르타에 예원 지교를 세워서 장막탈을 넓혀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그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음에 땀나고 결론난 그 한 사람을 있으면 그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산칠라로 오천종교 본말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예원교회 예원 성교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못말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못말린다라는 이 말은 일어난 상황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 그런 뜻이죠. 문자들의 표현이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상황이나 일에 완전히 집중 올인하고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말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있어서 이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헬라인 수로본익의 여인 수로본익의 출신인데 이 여자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절대망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연계 모든 성도들 못말리는 믿음의 소유자 내 믿음을 정말 못말릴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서 변화와 성장의 주역들 되시기를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태복음 7장은 바르시엔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율법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과 형식이 아닌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서론에서 벗어나서 영적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르시엔들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신 후에 자리를 옮겨서 이방지역인 두루 지방으로 가졌어요. 그 두루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잠깐 쉬시려고 했는데 이미 이방지역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확 퍼져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두루에 오신다는 소문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예수님의 눈에 띄게 간절하게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를 강구하거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는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소원했어요. 이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수르보닉의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오면서 뭐라 했냐 주 따위세 자손이여 그렇게 하시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대단한 호칭 부끄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주는 호칭이에요. 주 따위세 자손 주 이 말은 큐리오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이름 못 불렀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못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호칭을 만든 것이 큐리오스입니다. 주여 그리고 따위세 자손이여 이랬잖아요. 이건 약속의 메시야를 읽었는 유대 고유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이방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있었다는 사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의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부예요. 이 고백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박시당 가서 이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저와 저주 가운데 사단 속로를 하다가 영혼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거잖아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각종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이 의자가 딱 잡은 거예요. 우리 딸을 치유하실 분은 의사도 안 되고 정신과 의사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되는데 저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분들이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운영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예수님이 마호멧보다 열등하다. 열등하다. 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도 부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알라가 예수를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 졌다. 그리고 알라 앞에 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호멧드가 성경 아닌 전통을 통해서 구전되어 온 왜곡된 이 내용들을 접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변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회는 이슬람 교회는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특별히 이슬람 교회는 5가지 기둥으로 부르는 의무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요. 저거 나름대로 알라가 유일신임을 고백하는 사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살라트 매년 수입의 2.5%를 종교세 구빈세의 맹목으로 납부하는 자카트 한 달에 되는 라마단 마호멧드가 코란을 게시받은 달이라고 해서 신성의 역임인데 이 기간 중에 일출과 일몰까지 검식하는 싸움 평생 한 분은 메카를 술래한다고 강조한 하츠 이슬람에서는 이 5가지 의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죄를 판단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생을 걸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무슬림이라는 맹칭도 뜻이 복종하는 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를 거룩한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슬림에서는 복종하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성경의 은혜의 구원과는 정반대 성경적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제가 이 영적 진리를 개인과 현장 목회 체험을 바탕으로 박시단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 역으로는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캐블팀 고장 좀 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라마단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식당도 하지 않아요. 라마단 기간. 했다고 했을 때까지는 했다고 했을 때까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지만은 먹는데요. 남들이 안 볼 때 아까 영상 보니까 그렇대요. 청년들이 그렇게 포럼한 것들을 보니까 어떻든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영적 싸움을 사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교의 응답을 체험하는 박시단의 현장. 박시단 선교의 열매를 실제로 맛보는 우리 예원교회의 공동초 되기를 쬐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치유입니다. 이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충격적 답변이지요. 이 여자의 요구에 충격적 답변입니다. 요즘 같으면 완전 인종차별. 인종차별. 그러면서 악플이 달려올라오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 난리 날 거예요. 요한본부 사장에서 수화성 여인을 치유할 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접근했는데 예수님은 180도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본문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이 여자에게 청춘평력 같은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민의식. 이 말은요. 이방인을 개치급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봅니다. 표정도 그렇고. 아주 무슨 짐승치급하듯이 개치급 그때는 심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아예 개치급했어요. 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마라의 선물 그 현장에 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성지순례 하다가 딱 코스예요. 코스. 코스니까 점심을 넣으면 우리는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도착해 점심을 넣고 하는데 시커먼 옷 입은 이 가난한 여자들이 와요. 여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개들도 와요. 쭉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걸 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코끼리처럼 받아가 손으로 집어넣고 먹는데 그 나머지 개들도 줘요. 그 개들. 또 개하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개들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참 경멸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 이 여자를 보고 개치급한 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 테스트 한 거예요. 영적 테스트. 인간의 최후의 보루인 자존심. 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자존심을 딱 건드립니다. 이 여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죠.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랬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는 게 여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답변하죠.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저는 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수록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 답변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 이 먼저라는 말은 그 다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 그걸 내파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나에게도 구원의 손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그에 나오면서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센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어요. 내가 거리지 않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놈은 내가 무슨 내가 빨빨 살아있을 이유가 뭐이냐. 나를 짓밟아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비방해도 괜찮고 없어져 해도 괜찮고 상관없어 나는 없다. 그게 교만이 어디에 있고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은 놈이 무슨 빨물치니까 반응을 합니까. 발로 차니까 반응합니까. 내가 거리지 않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담임 목회를 개척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건드리는지 또 제가 자존심이 세니까 더 건드려. 너 죽었냐. 너 진짜 목회자로 목회자 자세 가졌냐. 목사로서 전도사 때부터 개척을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부교육자들도 현장 가면 자존심 상한 일을 교인들이 많이 하게 하죠.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특별히 힘 없으니까 많이 건드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죽었냐. 내가 죽었냐. 걸스도가 살았냐. 이거 두 중 하나. 내가 살면 걸스도가 죽은 거 없는 거예요. 두 중 하나예요. 이방인인 나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열릴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 부분에 담겨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먼저는 자기 동족이지요. 자기 가족이죠. 먼저는. 그래서 회당을 먼저. 언제나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파오듭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보험증가에서 바울도. 언제나 먼저는 유대인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곤륙전도 하는데. 곤륙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가문이 보고만. 우리 가족이 보고만.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구원을 끼를. 이렇게 곤륙전도라는 거. 지구상에 처음 있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양심껏. 양심으로 손을 얹고. 지금 부모들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고향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부모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형제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곤륙전도 팀을 통해서 그런 한 번이라도 보험을 듣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알지. 기독교 알지. 교회 알지. 그럼 영국에 다니지. 그런데 정말 구원이라는 천국과 지역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누가 보면 신문자 19절, 31절 이거 믿는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곤륙에 대해서는 보험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노림들 중에서도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그런데 본인도 전하지도 않고. 권력 전도팀을 통해서 연락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2, 3, 7, 1, 5천 정도 보험하겠다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데. 내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일과 친척. 늘 만나는 동료들. 보험 전관에 앉는다.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냐라 아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심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테스트까지 단번에 통과한 여자에게 응답이 바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자녀를 치유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자녀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없는 가정 없죠. 제가 볼 때. 자녀 문제 없는 가정 없죠.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 없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가 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보는 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내 딸도 내 아들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적용 안 할 바에 예배 말고 드립니까? 소위 들으면 뭐 합니까? 적용도 안 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돼야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전부도 우리 영원가족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치유 받은 딸에게 가서 뭘 했겠어요?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너 낳았지? 어떻게 낳은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이 글전심을 믿고 강구했더니 너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내가 치유받은 거야. 이제 우리 인생의 소망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분명한 은약 교육을 침이 마르도록 했을 것이다. 처음에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처음에 있는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처음에 있는 사람이 하는 영접운동 처음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 팀 사역 다르지요. 일반 교회 부교육자들이 하는 그 사역하고 우리 다른바하는 여운교회 부교육자들의 사역 다르지요. 열정이 다르지요. 가슴이 다르지요. 메시지가 다르지요. 성의 역사가 다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인 랩런트가 중요하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랩런트에 대해서. 복음 위에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다 설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랩런트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일곱 랩런트들처럼 포로로 가든지 사자고래 들어가든지 우상천도 안 하겠다고 불불 앞에 서든지 부모에게서 들은 그 분명한 복음의 믿음 이거 가지고 모델이 될 정도가 아니고 은약 전달하는 우리 자녀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어머니와 아버지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아버지는 지식과 사상의 영역에서 어머니는 정서 영역에서 그렇게 담당을 각자 해요. 유대인은 남성이 할 일과 여성이 할 일을 구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엄할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 부모들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자유롭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요.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야 한다고 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낸답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형수님이 답심리에서 약국을 하고 형님이 무역회사를 했는데 내가 제대를 하고 군대 갈 때는 부산이었는데 제대하고 하니까 집이 서울로 이사했어요. 보니까 복학할 때까지 있었는데 한 일 내에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 얼마나 많아요. 내 밑에 셋이 있으니까 남자만 내지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약국하면서 자기 자녀가 내지요. 하필 얼마예요. 엄청 많지. 엄청 많잖아요. 얼른 생각해도 열 몇 명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수가 약국을 하면서 그러니까 살림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약국하고 집하고 붙어있으니까 약국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형님하고 형수 사이에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딱 보면 형님하고 형수가 다툴 일이 있을 때는 부모 있죠. 자식 있죠. 절대로 화내낸 법이 없어요. 형수가 한 번씩 나가요. 그럼 왜 나가는지 전 몰랐어. 외식한다고 나간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럼 나가서 부모 자식들 안 보는 데서 싸운다고 그래요. 따지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데 아, 에디터들은 다르구나.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어요.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는 싸운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싸움을 붙여도 안 해. 아버지인데 엄마가 성격이 저래 펠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엄마가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하고 너희들이 살아남는 거야. 너 엄마 때문에 알겠어? 딱 이러고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참 무능한데 너희 아버지 3, 2대째야. 아버지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그 바람에 내가 신하시 하는 거야. 싸움 붙여도 안 붙어. 안 붙어. 안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잘 알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형님과 같이 그려봐요. 저는 많이 싸웠어요. 참 제가 후회가 많이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유대인 부모들처럼 자식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식들 앞에 절대 싸우지 마세요. 화를 내는 법이 없대요. 율법을 기뻄으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금이 가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금을 가지고 율법적 장세로 강요하지 않는가 보금을 말하면서 그 자세는 율법이야. 화를 내면서 너 다른 법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목 선생님 오늘 전사회에 뭐라고 말하자 이거 자체가 틀리는 거죠. 좀 어불성설이죠. 억지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공감대 형성이 여운 가정은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보금적 확산이 나야죠. 자녀가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조심하게 자녀 그렇더라니까요. 보금 깨닫고 나니까 제일 조심 밖에서는 조심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함부로 말 절대로 했어요. 어릴 때 그랬지 절대로 컸을 때는 어데 함부로 제일 손님이 우리 집사람이고 아들 딸들이라고 그렇더라니까요. 밖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아들 딸 제가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조심했어요. 목회하면서 그건 느껴져요. 이야 정말 가족들 중요하구나 영향이 바로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더더군요. 내가 목회자 목사로서 설교하잖아요. 아이들이 내 사생활을 다 알잖아요. 알면서 은혜 안 되면 은혜 받겠냐고 은혜 못 받지 죽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메신저로서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정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죽어야 돼. 여러분 포럼하면서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고 지위와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되길 바랍니다. 이런 언약적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가서 번창하는 우리 여운 교회 성도들 가정은 다 복음의 명문가문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삶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다. 하나님을 제안하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참 짧은 말인데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 생각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 동료를 막아버려 존 헌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왜 제안시키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고는 항상 풍성한데 우리의 불신앙적인 이 생각 부정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열심히 물자 너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은 응답받게 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은 회복되고 그 믿음은 없으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본문에 수로 보는 게 여자는 오직 영적 시각으로 모든 불신앙 모든 부정적 생각을 초월해버렸어요. 영적 시각으로 이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는 서론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육체는 서론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시각 영적 시각 영적인 마음 이 믿음이에요. 연계 못 하신 여러분들 이 여자가 보여준 것처럼 오직 못 말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영적 장막터를 넓히는 치유와 회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정말 성교하는 교회에 와서 2, 3천날을 5천조적 보호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수리보 수리보 수리보는 여인처럼 못 말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당당한 믿음 치대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육신적인 선호인생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보금 속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영적 장막터를 매일매일 응답받으며 넓혀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사회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있어서 이 수리보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사사 우리 교회에 많은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암환자 중환자들 주께서 불쌍이 내기시고 이 수로보리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중환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각 이 시각 지구